Q. 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번 공연을 좀 준비했거든요 뭐... 심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귀를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1년 전 전부터 그렇게 돼서 이번 공연은 진짜 나만 잘하면 되는데 당일날 내 귀만 멀쩡하면 되는데 목이야 조금 쉬어도 어떻게든 그냥 몸을 갈아서 하면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어제 공연 말미부터 귀가 이제 좀 안 좋아져서 오늘 어젯밤 그리고 오늘 리허설 하면서 약간 지옥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첫 곡이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뭐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때마다 진심이기도 하고 오늘 공연은 정말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께서 다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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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